오우 숨춘다 이야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짧은데요? 마지막에 이제 자리 잡으러 간다 이제 자리로 찍으러 갈려고 아 이제 끝나는 거야? 응 그 자리 잡으러 간다 응 누가 왔다나? 아니 아니 그래서 안 보는 것이 어 거기서 보이는갑다 그 집에서 보여 보고 있는갑다 이제 자리로 가는 거라 밥 하나 내릴 때 아 이제 내리는 거네 아까처럼 내리네 아 줄을 서가지고 간다 아 아 아까 처음 할 때 어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아 두 줄씩 내려오네 아 야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조정도 하노 드론쇼 끝났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500대가 저렇게 동시에 연습을 해서 쇼를 주말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강아리 오시면 토요일날 저녁에 일곱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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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시 두 번 쇼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오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오세요 아 너무 드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